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야, 여기서 머리끼리 치스러 가자. 밖에 나갔어요. 엄마가 질 좀 안아주셨는데 힘든가? 쥐야 오늘 벨로벨로 재밌었어? 응 저기 거품 나무 도깨비도 재밌었어? 무서워 무서웠어?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어? 응 지금 샤워할 때 풀나는 거랑 똑같이 도깨비가 풀이 있어? 풀이 몇 개 있어? 여기 두 개 있었어? 응 지금 이거 탈락? 응 2, 2, 3, 2, 4, 5 다이밍이 2, 3, 1, 2, 4, 3, 2, 5 최고 최고 Beng дома 우리 친구가 선배님의 최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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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의1 truck 한글자막 by 한효정